역시 산들림이야 자 일단 혼자 하고 있구요 뭐지? 어 깜짝이야 자 나인테리 먹어야되 나인테리 먹어야되 나인테리 레벨업 좀 해줘 니가 깨단 말이야 난다 아이고 뭐지? 곧전인가? 아닌데? 곧전은 아닌데? 아래쪽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먹자 됐어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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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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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텐션이 오늘도 높은 곳 시나리 이게 바로 컨트롤에 컨이라는거죠 이게 이게 바로 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 아무것도 못먹었죠 무리할 필요없죠 이제 와 주면은 바로 이렇게 딱 주면서 견지 한번 해주고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아래쪽 나오는거 먹어주고 얘네 레벨업 못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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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먹었다 야 얘 아래쪽 아래쪽 밀려고 한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레벨8 만들고 갑시다 쟤네는 어차피 방구만 해주면 되거든 난 이제 내려가서 저거 먹을거야 분명히 가운데 있겠지 분명히 가운데 있을거야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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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피드 스피드 가면 되고 가면서 너 잡아주고 다시 와주면서 나인테일이 잡아주고 나는 이렇게 도망치면은 죽었어요 아 젠장 P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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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다 해끼 хозя 3 파라 아 아깝다 좋았어 딜이 안나오네용 내가 지금 메달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오히려 툴툴툴 나오게끔 해가지고 딜을 바꿔놨는데 딜이 안나오나? 아니요? 전제만 주면 되거든 방어패가 위쪽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먹어주면은 얘네가 나올 타이밍은 알고있어 얘네는 위쪽을 먹겠지 됐어 먹었다 가자 바로 위로가자 안녕하세요 그래 위에 줄게 먹어 먹어 오 터졌네 오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터졌네 그리고 어쩐지 평화롭다 했더니 그냥 위치가 없구나 밀링니코아 안녕하세요 자 깔끔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타스맨니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네 방송 신분증 환영합니다 아래쪽 밀 수 있겠지? 못 민다고? 저거를? 내가 위쪽 밀어줄게 기다려 우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다 먹자 자 40개를 먹어주면서 어어 이거 우리가 100% 이겨 이거는 우리가 무리만 하지만 아니면 이기거든 가운데 먹었나? 안 먹었지? 좋았어 레벨업, 레벨업은 우리가 이긴다 됐어 됐어 이제 내가 지원사격 갑니다 제가 지원사격 가요 지원사격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죽었단 뜻이야 임마 죽었단 뜻이야 임마 그럼 내가 때리겠지? 난 이렇게 때려주면은 빠지겠지? 좋아 됐어 이겼어 됐어 됐어 잡았고 근데 아래쪽 해줘야되는데? 오 뭐야 뭐야 안녕? 안녕 나 거기있는걸 알고있다고 오 야야야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임마 와 죽는 줄 왔다 야 위쪽 먹어줘야되는데 빠질 수가 없구만 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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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2 만들어줘어 됐어 먹었고 야도란 잡아주면 끝나요 밀자 이제 얘는 이제 그것밖에 없죠 가자 안녕 잡아줘 잡아줘 아 북극렬님 고아 안녕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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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몸빵해주길 잘했구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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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께요 어 뭐야 어제도 오시다니 잘어졌어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놓으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때리진 않네 내가 질거왔냐 내가 질거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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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질거왔냐고 임마 앉아 임마 잡았고 우와 위험하라 아 아깝다 아 아 씨 이 씨앤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트날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고추의 방송 여우 이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협주만 해주면 내가 협주만 잘 줄게 오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안녕 안녕 아 젠장 궁이 빠졌죠 저어 십이 십이 층 후반대에요 이제 십이 층은 다 올라가긴 하는데 가자 일로와 일로 오라고 니가 올 것은 알고 있다 여기야 궁이 빠졌기 때문에 난 최대한 견제만 해줘야돼 넣고 하고 싶지만 넣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잡았고 자 한 명씩 잡아주면서 빠져주는 겁니다 안녕 자 견제만 잘하면 되요 견제만 지금 벽을 느꼈을거야 벽을 느꼈을거야 뭐야 잠깐 저거 허 허찌리면 안되는데 우와 잡을 내가 잡힐거 아니야 임마? 안 잡혀 임마 내가 누군데 임마 나 곧씨날이야 나 곧씨날이라고 나 곧씨날이야 곧씨날이야 워우 가자 가자 양식 따라했는데 충격이 안돼요 진짜요? 왜? 자 먹고 싶어지지 먹고 싶어지지 얼른 와봐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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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요 저기 매니저분이 놓쳤나봐 아무래도 참여하는거다보니까 이겼습니다 13승 입니다 는